셔터를 누를 때 총을 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카메라가 어떻게 보면 총이라고도 비유를 하거든요. 지역에서 굉장히 시급하지만 해결되지 않고 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우리 주변부에 존재하는 어떤 대상이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사진, 텍스트, 사운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